돈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좀처럼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건데 돈 문제와 관련해서 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변호사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돈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한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좀 다루어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폭탄 발언은 우선 첫 번째는 정치 후원금을 받아서 사용한 용처에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모은 자금들 펀딩의 사용체에 관한 부분들을 이례적으로 좀 질타하는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소연 변호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마도 조만간에 그런 수사 관련된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회는 보면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이 이렇게 중앙언론지를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선거 사무원을 본 적이 없는데 인건비 55명분이 처리됐다. 이런 내용을 캠프의 선거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의혹의 제기 수준이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6월 1일 경기지사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제기를 했으면 또 크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는데 강용석 후보의 캠프의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의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일찍이 많은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했던 분들이 많죠. 돈이라는 것이 또 사람의 눈을 가리고 또 귀를 막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가 또박또박하게 글을 썼기 때문에 비난한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김소연 변호사가 사실에 대한 부분에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소연의 데스노트 이번에도 유효할 듯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제기하는 그런 발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의혹 자원이 아니고 자신이 제기하는 문제가 수사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또 왔던 그런 내용들입니까 모두 다 사의로 선거부정 규명에서도 열의를 제쳐놓고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열의를 지방선거에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이재명 김해경 소고기 초밥 법인카드를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보란듯이 호텔에서 한 번에 99만원 음악다방 백화점 쇼핑에 개인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선거 후원금인데 부정선거 펀딩도 수사 중이라니 이런 내용들은 수사 중이라는 내용은 저는 몰랐고 이런 호텔에서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저는 본의 아니게 중요한 순간마다 정확하게 들어맞는 저의 데스노트가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의욕 차원이 아니고 돈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제기하는 문제가 상당 수준 수사가 진행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좀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돈이 몰렸기 때문에 걱정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치판은 다 이러는데 김소연 변호사는 너무 난사하는 거 아니냐 말씀을 주변에서 하시는데요. 저는 늘 행사법정에서 제가 변호하게 되는 일반 국민들 기준으로 정치권 인사들도 당연히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은 좌대로 처벌하는 게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회사 카드로 또는 일개 공무원이 저런 짓 하면 일단 구속부터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라서 한동훈 장관이라서 제가 기대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듯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 등 헌법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연 그런 것 개의치 않는 범죄자는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작정하고 대중을 속이고 위선적 행태를 보인 자에 대해 몰랐을 때는 응원할 수 있어도 실체를 알게 되고 특히 범죄의 징후를 본 이상 그 자체로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짧지만 아주 단호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앞에 두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김소연 데스노트 이번에도 유효할 듯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앞이 시작 부분 두 문장이고 마지막에 작정하고 대중을 속이고 위선적 행태를 보인 자에 대해 몰랐을 때는 제가 응원을 할 수가 있지만 실체를 알게 되고 특히 범죄의 징후를 본 이상 그 자체로 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금 아마 조금 이렇게 버플링이 심한 모양인데 이게 지금 참 문제네요.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작정하고 대중을 속인 그리고 나서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진중근 교수하고 한국일보에 한 기자가 CBS에서 나가서 이렇게 나눈 대화를 이렇게 천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은 평산마을의 유튜브 쌈짓도 후원받고 경찰에 수입 자랑하다. 9월 3일 날 기사인데 뭐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다 알겠네요. CBS의 박재홍의 한판성부 진행은 박재홍 아나운서가 하고 패널은 진중근 씨하고 김성회 씨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대담에 나온 사람은 이런 것을 취재한 한국일보의 이정은 기자입니다. CBS가 상당히 좀 그런 좌파적인 그런 색제가 좀 강하죠. 그분들 말씀은 진보직 색제가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액맹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아무튼간에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온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진중근 그런데 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모은 수십억 어쩌면 수백억일 수 있는데 그 돈이 정말로 선거 그 선거 소송하는 데 쓰였습니까? 수백억 정도는 아닐 거고 수십억 정도 되겠죠. 정말로 쓰였느냐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기자가 그것은 다른 문제고요. 그건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것이 현재 그 건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진중근 씨는 수사에 이미 들어갔으니까요. 이정원 씨, 이정원 기자가 고소가 이미 돼서 수사를 사실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고 있어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후원자들에게 펀딩, 돈을, 후원금을 받은 부분들이 아마 명쾌하게 그렇게 정리정돈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또 별도의 건으로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이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돈을 모아 선거를 위해 돈을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정원 한국일보 기자가 그런 의혹도 계속 제기가 돼 왔습니다. 박재용 아나운서가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까? 그런 페넬에 참석한 김성애 씨가 그건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경기도지사 선거라면 일반인에 알려진 바와 같이 대략 20억에 30억, 23억 정도의 비용을 거둘 수 있는데 거의 끝까지 채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홍보비 등 지출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보존이 안 되니까 다 쓰는 건데 지출한 회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인 측이나 이런 회사일 것이라는 의혹 때문에 그 문제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폭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재용 아나운서가 내부에서도 균열이 있는 거네요. 김성애 씨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수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중근 씨가 12억 원인가 가족 회사에게 줬다. 이게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재용 아나운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연관되어 있고 그러면 그 돈이 정직하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사용자와 그 안에 사람끼리 분쟁이 있는 거네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런 사안을 아마 보도로 한 모양이죠. 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사실상 걱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련히 알아서 잘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4.15의 소위 선거 문제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동안 이야기가 많았죠. 어쨌든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만은 여기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너무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절대의 끈을 놓칠 리가 만무하고 별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이런 일과 관련해서 상대에게 책이 잡히지 않도록 돈 문제를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균열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그동안 일을 도와왔던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봐가지고 조금 사안이 앞으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수는 없네요. 어쨌든 돈이라는 게 참 문제입니다. 오늘은 특히 버프가 아주 심하네요. 방송 진행하면서도 버프가 이렇게 이게 아주 흔한 현상은 아닌데 지금 버프가 제공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봐 드려야 될지 버프가 심하고 화면이 끊기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모모님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리란 sg님은 이상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버프가 생깁니다. 지금은 괜찮죠? 버프를 누가 만들면 안 만들도록 바랍니다. 어쨌든 책이 안 잡혀야 되는데 책이 안 잡히려면 공사 구분을 맹악해 하고 공적인 이슈에 사적인 이익을 개입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적인 이익이 개입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안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선거 공정성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더 집요하게 이제 잡아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 하겠습니까? 참 이렇게 문제가 되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김소연 변호사가 허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사람에 따른 호불호가 있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쓰는 글 같은 걸 보게 되면 생각이 상당히 정리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정의와 부정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이렇게 단호하게 이게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미리 예고하는 그런 성격이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